자 승희씨 가장 예쁜 포즈로 먼저 왼쪽으로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왼쪽 자 다음은 오른쪽 그리고 정면 마지막으로 정면을 바라보면서 도깨비 포즈 한번 본인의 생각 도깨비 포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유진 양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유진 양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자 다음은 또 오른쪽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 그리고 또 디자인들 자 이제 정면으로 정면 봐주시고 마찬가지로 도깨비 포즈 한번 네 아도아도 아기도깨비 아니 유진씨는 진짜 애기 같아요 내가 안해줄까봐 아기도깨비요 아기도깨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또 리더죠 우리 승현 양 모시고있습니다 승현 양 자 먼저 왼쪽 거주세요 왼쪽 어 좋아좋아 좋아좋아 어 좋아좋아 좋아좋아 자 다음은 오른쪽 네 자 다음은 정면을 봐주세요 자 다음은 정면을 봐주세요 도깨비 포즈 도깨비 포즈 승현 양 무슨 도깨비였죠? 무슨 도깨비 무덤 무덤 네 무덤 우선 도깨비 저런 도깨비가 차종에 볼까 자 다음은 우리 선 모시고있습니다 네 자 먼저 왼쪽 봐주시구요 랩트 플리즈 네 자 라이트 플리즈 정면 플리즈 정면 뭐지 네 자 우리 손도깨비는 무슨 도깨비죠? 아 저승사자 저승사자 자 저승사자 포즈 한번 아 무서워 저승사자가 확실히 열이 많나봐요 네 네 알로비 요구 한번더 한번더 예 그 다른 포즈 약간 또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좀 도깨비 포즈 예 도깨비 포즈 아 도깨비 포즈 손도깨비 손도깨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예은양 네 예은이씨 자 먼저 왼쪽 바라봐주시구요 왼쪽 네 왼쪽 자 자 자 다음은 오른쪽 자 다음은 정면 바라봐주시구요 여은이씨도 도깨비 무슨 도깨비였죠? 어른도깨비 어른도깨비? 어 네 자 어른도깨비 포즈 네 정면 마시고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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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른도깨비가 스무살 스무살 돼서? 어머도깨비 어머도깨비 스무살고 어른도깨비 응 도깨비 네 자 왼쪽 자 오른쪽 오른쪽 바라봐주시구요 네 자 정면 자 엘키 도깨비 엘키 도깨비 엘키 도깨비는 뭐였죠? 아까 아 금발도깨비 어 어? 아 금발디족 도깨비 아 금발디족 공기도 일치하죠 괜찮아요 어우 저런데 빼려면 한 매번 빼야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은빈양 우리 막내죠 자 먼저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다음은 오른쪽 자 이제 정명 자 은빈 양은 무슨 도깨비였죠? 도깨빈 아 도깨빈 아 은빈 좋아 자 도깨빈 투어즈 네 자 우리